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찌도 몸하게도 인사 막찌도 인사 막찌도 인사해야죠 인사 어 네 맞아요 이번에 그립톡을 다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인스타랑 유튜브 댓글에 문의를 많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그립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는 이벤트 같은 거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샌드박스랑 같이 이벤트 진행해 보려고요 총 네 분을 뽑으려고 합니다 어 판매 기간은 아 아니다 그 전에 먼저 보여드릴까요 그립톡을 네 오케이 자 따라라라라따 안봐줘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하이 귀여워 아 진짜 귀여워 어때요 여러분 누가 제일 귀여워요 너무 귀엽죠 후보 1번 물범무지 물범무지 후보 2번 빼꼽막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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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보 3번 졸림무지 졸림무지 후보 4번 얼빡이었나 뭐였나 확대막찌 아 확대막찌였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너무 귀엽죠 짠 그리고 판매기간은 4월 30일 금요일부터 5월 10일 월요일까지거든요 근데 이벤트 응모기간은 4월 30일 금요일부터 5월 5일 수요일까지에요 5월 30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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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월 30일 5월 30일 사서 무지 그립톱을 안 쓰신 분들이 많은데 너무 아껴 쓰지 마시고 편하게 쓰고 또 구매하시면 되니까 ㅎㅎㅎㅎ ㅎㅎㅎㅎ 네 그리고 근데 이게 선주문 후 제작을 하는 방식이라서 아마 6월 초?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한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원래 또 선물이라는 게 몰랐다가 받아야 또 그런 맛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산 줄 몰랐을 때 내가 샀다는 건 까먹을 때쯤 아마 도착할 거니까 원인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다 라는 마인드로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걸 미리 한번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그 챌린지 아세요 혹시 기억나세요? 우리 그립톡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아 진짜 쉽지 않아 뭐지? 오빠 이거 좀 씻어주고래 와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때 따로 이벤트를 진행을 할게요 까꿍 염색해네 고양이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챌린지 도전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매하신 분들은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웃긴다 아 보이지마 보이지마 움직이지마 아 에콤맛지 9번 3번 졸린 무리 9번 4번 얼마지였나 보네 확대맛지 아 확대맛지였나?